초록빛 덩굴 사이로 노랗고 빨간 토마토가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크기는 미니토마토와 비슷하지만 씹는 식감이 젤리와 비슷하다고 이름 붙여진 젤리토마토입니다. 외래종인 젤리토마토 종자를 들여와 전국에서 두 번째로 광양의 한 농가가 재배에 성공했습니다. 1kg의 가격은 미니토마토와 비슷한 6000원선. 저렴한 가격에 식감까지 좋아 시장의 반응은 뜨겁습니다. 삶지 않고 바로 먹는 생식가지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과즙이 풍부해 마치 과일 느낌이 나는 생식가지는 다이어트와 간 기능 회복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젤리토마토와 생식가지를 재배하는 이 농가는 지난해 개인 주문만으로 1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참 두려움도 있고 굉장히 힘도 들지만 다른 도마도 비해서 호응도 좋고 소비자들이 많이 찾기 때문에 그런 맛으로 농사를 열심히 더 안전한 먹거리 지고 있습니다. 독특한 맛과 모양의 국산 채소들이 수입 농산물의 높은 파고를 넘고 있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KBC 이상환입니다.